오늘 총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13 총선의 막이 사실상 올랐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이 끝나면 31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13일 동안의 유세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각 당이 넘어야 할 관문은 뭔지 정형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심판론으로 공천 판문을 넘겠다는 전략입니다. 파퓰리즘 정책과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눈속임을 난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의석이 크게 줄거나 비밖에 탈당파가 여럿 당선되면 당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심판론으로 여당 압승 저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지면 친노 주류 진영이 김종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며 흔들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양당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당은 일단 호남을 잡고 적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실패할 경우 안철수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적신호가 켜집니다. 이번 총선은 이렇다 할 정책 대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는 선거 국면 초반 일제히 공천 개혁을 외쳤지만 내놓은 답안지는 초라합니다. 이제 유권자가 점수를 매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정형태입니다.